자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스케일 업, 스케일 아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서비스라는 것이 복잡해지는 맥락에 대한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자 인프라는 어떻게 복잡해지고 우리는 그 복잡함이라고 하는 비용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가를 느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버 클라이언트라는 개념이 개념에서 우리의 관심사는 서버 쪽이죠. 그리고 이 서버에는 아시다시피 웹서버 그리고 php mysql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한 대의 컴퓨터에 설치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php로 mysql에 접속할 때 어떻게 코드를 작성했나요? 이런 식이었죠. mysql i underbar connect 그리고 중요한 것 localhost localhost 자 여기 있는 이 localhost라는 걸 통해서 이 php 엔진이 설치되어 있는 그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mysql에 접속할 수 있었죠. localhost 덕분에 자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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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황에서 우리 애플리케이션이 잘 동작하고 있었는데 분위기가 좋게 흘러가는 거예요. 사용자가 늘어나고 사용자들이 사용자들이 아주 열심히 데이터를 만드는 덕분에 우리 데이터베이스에도 많은 정보들이 저장되기 시작합니다. 분위기가 아주 좋게 흘러가는데 여러분들은 점점 어떠한 불안감에 휩싸이게 될 겁니다. 무엇이냐면 서비스가 점점 느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부턴가는 어떤 특정 시간대의 서비스가 죽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컴퓨터를 열어보면 cpu 점유율이 거의 100%에 육박해 있는 상태 메모리도 더 이상 여유가 없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더라는 거죠. 즉, 여러분의 비즈니스의 클라이막스와 함께 동시에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적당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사용자는 떠나게 되겠죠.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한 대의 컴퓨터만으로는 이 많은 사용자들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여러 대의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러한 작업을 처리하는 겁니다. 자,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여기 있는 웹서버 php, mysql 중에서 가장 많은 컴퓨터의 자원을 사용하고 있는 녀석을 분리시키는 전략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이 시스템에서 가장 많은 부담을 주는 것은 대체로 데이터베이스일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저장하죠. 그리고 하나의 시스템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은 데이터 부분입니다. 즉, 여러분이 코드를 바뀌지 않는 이상 php의 코드가 바뀔 리는 없잖아요. 하지만 데이터베이스는 저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가 축적됨에 따라서 열 건의 데이터 중에 어떤 정보를 추출하는 것과 일억 건의 데이터 중에 어떤 정보를 추출하는 것은 분명히 속도의 차이가 난다는 거죠. 분명히 컴퓨팅 파워를 훨씬 더 일억 건의 데이터가 많이 차지할 거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저 데이터베이스 가 가장 먼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취할 거냐면 새로운 컴퓨터를 구매합니다. 그리고 그 컴퓨터의 이름은 컴퓨터2 라고 이름을 정해줘요. 그리고 그곳에 MySQL을 설치하고 이제 우리의 php 애플리케이션은 컴퓨터2에 설치되어 있는 MySQL에 접속하도록 코드를 이렇게 변경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MySQL 언더바 커넥트 그리고 여기에 바로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주소가 적혀 있겠죠. 여기 컴퓨터2라고 적었지만 바로 여기 있는 이 컴퓨터2의 IP나 도메인에 해당되는 정보가 여기에 오게 되면 바로 이 코드가 동작할 때 이 PHP 엔진은 여기에 우리가 기술한 이 주소에 해당되는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어떠한 작업을 처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덕분에 우리는 어떠한 장점을 얻게 되냐면 두 대의 컴퓨터로 우리의 웹 애플리케이션이 동작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취한 첫 번째 스케일 아웃 인거죠. 자, 그런데 스케일 아웃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고려해 봐야 될 것은 저기 있는 컴퓨터1 이라고 하는 한 대의 컴퓨터의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그 컴퓨터가 더 많은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로 하드웨어를 더 좋게 만드는 것을 우선적으로는 고민하겠죠. 그런데 그것이 한계에 왔을 때 이렇게 스케일 아웃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스케일 아웃을 하게 되면 어떤 단점이 또 생기냐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PHP와 MySQL이 데이터를 주고받게 됩니다. 즉, 컴퓨터 바깥쪽에 케이블이 있고 그 케이블을 통해서 데이터가 왔다갔다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한 대의 컴퓨터 안에 PHP와 MySQL이 공존하는 것보다는 느릴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컴퓨터를 분산하는 것이 더 이익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컴퓨터를 분산하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그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 애플리케이션이 좀 더 빨라지긴 했지만 다시 느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딘가에서 또다시 부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분산시킨 저 데이터베이스 쪽의 부하는 계속 커지겠지만 일단은 저거는 잠깐 접어두고 우리의 관심사를 이 컴퓨터 1에 설치되어 있는 웹서버와 PHP로 돌려봅시다. 그러면 하나의 컴퓨터 안에서 웹서버도 열심히 돌아가고 PHP도 열심히 돌아간다면 이 하나의 컴퓨터로 처리하는 것에는 역시나 한계가 생기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은 첫 번째 컴퓨터 1의 성능을 더 좋은 걸로 바꾸는 것 두 번째 스케일 아웃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컴퓨터를 또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컴퓨터는 컴퓨터 3이라는 이름을 정하고요. 그리고 컴퓨터 3에다가 이 PHP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웹서버와 PHP가 케이블을 통해서 네트워크 통신을 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웹서버, PHP, MySQL이 각각 별도의 컴퓨터 위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웹 애플리케이션은 세대의 컴퓨팅 파워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각각의 컴퓨터들의 역할이 구분되면서 우리는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어요. 데이터베이스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데이터베이스 서버 컴퓨터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PHP 저런 걸 이제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데 PHP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우리는 애플리케이션 서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의 애플리케이션이 좀 더 안정적인 형태가 된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너무 비즈니스를 잘해서 서비스가 계속해서 연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행복하지만 여러분이 엔지니어라면 여러 가지 고민거리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 다시 우리의 관심사를 아주 골치 아픈 저 데이터베이스 서버 쪽으로 다시 옮겨갑시다. 자 그러면 저 한 대의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로 우리가 처리하는데 또 다시 한 개가 왔어요. 그러면 일단 스케일업을 해보겠죠. 그런데 그것도 한 개가 있을 테니까 이제 우리는 여러 대의 컴퓨터로 데이터베이스를 돌려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그것을 할 수가 있냐면 이렇게 시스템을 새로 구성을 하는 거예요. 즉, 컴퓨터를 한 대 더 구매합니다. 그리고 그 컴퓨터의 이름은 컴퓨터 4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컴퓨터는 MySQL은 MySQL인데 우리가 편의상 마스터 라는 이름을 부여하고요. 그리고 새로 구매한 컴퓨터에는 역시 MySQL인데 얘는 slave라는 이름으로 구분을 좀 해줍니다. 마스터는 주인, slave는 노예 라는 뜻인데 왜 제가 slave인지 곧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MySQL 마스터에 해당되는 이 컴퓨터에 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우리의 MySQL 슬레이브가 이렇게 복제를 해옵니다. 여기에 있는 정보를 슬레이브로 계속해서 복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PHP 애플리케이션은 PHP는 MySQL 마스터 이에다가는 데이터를 쓰기 작업을 하고 MySQL 슬레이브에는 읽기 작업을 하는 것을 통해서 부하를 분산할 수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복잡한 얘기인데 잘 한번 들어 보세요. 자 우선 두 대의 컴퓨터에다 각각 MySQL을 설치하고 마스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쪽에는 쓰기 작업을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쓰기는 데이터를 추가하고 데이터를 삭제하고 데이터를 수정하는 것을 쓰기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MySQL 마스터에 생긴 변화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쓰기 작업으로 인해서 그것들을 아주 빠른 속도로 MySQL 슬레이브가 복제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PHP 애플리케이션은 읽기 작업 읽기 작업에 한해서는 MySQL 슬레이브에 있는 데이터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코드로 살펴보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코드를 한번 살펴보죠. 자 여기 있는 PHP 애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될 때 자 여기 있는 이 코드가 실행이 될 건데 자 첫 번째 여기 있는 첫 번째 코드를 한번 살펴보시죠. 자 보시는 것처럼 mysqli 커넥트를 할 때 컴퓨터2에 IP나 도메인을 지정하고 있어요. 그럼 컴퓨터2는 얘죠. 바로 이 컴퓨터2에 접속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커넥트를 한번 더 하는데 두 번째 커넥트는 컴퓨터4 바로 여기 있는 이 슬레이브 컴퓨터 슬레이브 MySQL이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4의 IP나 도메인이 저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PHP 애플리케이션은 한 번에 여기에 있는 이 슬레이브에도 커넥트를 하고 그리고 마스터에도 커넥트를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커넥트를 한 결과로 우리는 마스터에 접속한 경우 자 여기 있는 이거죠. 자 여기 있는 컴퓨터2에 접속한 이 접속은 $master 즉 마스터라는 변수에다가 그 반항값을 받고 그리고 컴퓨터4 여기 있는 슬레이브죠. 여기에 접속한 접속은 슬레이브라는 변수에다가 리턴값을 받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PHP 애플리케이션에서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데이터를 추가하기도 하고 삭제하기도 하고 수정하기도 할 겁니다. 그 중에서 추가 인서트 그리고 수정 업데이트 그리고 삭제 델리트와 같은 SQL문을 사용할 때는 MySQL IQuery의 첫번째 입력값으로 여기에 있는 master라는 변수를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PHP 엔진은 이 MySQL Iunderbar Query를 실행할 때 이 첫번째 인자로 첫번째 입력값으로 전달된 저 마스터가 바로 여기 있는 첫번째 커넥트 즉 여기 있는 컴퓨터2에 대한 접속이라는 것을 알아채고 INSERT INTO TOPIC으로 시작하는 SQL문을 이 두개의 컴퓨터 중에 바로 마스터 컴퓨터에게 전달해서 데이터를 기록하도록 하는 겁니다. 또는 데이터를 수정하게 하고 데이터를 삭제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이런 코드를 작성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코드가 실행될 때는 입력값이 슬레이브고 입력값이 슬레이브인 이 접속은 컴퓨터4 즉 복제 어 마스터에 있는 정보를 복제하는 컴퓨터에 접속해서 바로 이 셀렉트 구문 읽기를 수행을 하는 것이죠. 즉 mysql php는 mysql 마스터 쪽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하고 그리고 mysql 슬레이브에서 데이터를 데이터를 가져온다 라는 겁니다. 이거 상당히 복잡한 얘기예요. 제가 얘기 다 끝내고 한 번만 더 들어 보세요. 지금 제가 한 얘기를 자 왜 그렇게 하냐면 바로 이 쓰기 라고 하는 것이 골치 아픈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골치 아픈 문제냐면 만약에 여기에 이 컴퓨터2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도 우리가 insert update delete 와 같은 쓰기 작업을 하고 그리고 컴퓨터4에도 그런 작업을 한다라고 가정해 보세요. 쓰기 작업을 둘 다 한다. 그리고 이쪽에 쓰기 작업이 일어나면 그것을 이쪽으로 동기화 시켜주고 여기에 쓰기 작업이 일어나면 이쪽으로 동기화 시켜주는 그런 작업을 한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ph-application을 사용해서 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똑같은 토픽에 대해서 똑같은 정보에 대해서 삭제를 했어요. 여기에 있는 정보를 삭제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여기에서 정보를 업데이트 했어요. 그러면 삭제 여기는 삭제가 됐는데 삭제된 정보를 업데이트 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존재하지 않는 정보에 대해서 수정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골치 아픈 문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한 대의 컴퓨터에서 쓰기를 전담하고 그리고 다른 컴퓨터는 쓰기를 전담하고 있는 이 컴퓨터의 내용을 복제하는 걸 통해서 어 데이터가 중복해서 쓰기 작업이 일어나는 것을 막는다 라는 겁니다. 좀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여러분들 사회생활 할 때도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일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한 사람의 담당자를 세워놓고 그 사람을 통해서만 이야기하도록 하는 것 그래야지만 정보가 파편화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쓰기는 마스터에 읽기는 슬레이브 를 통해서 하는 걸 통해서 이제 우리는 4대의 컴퓨터로 우리의 애플리케이션이 동작하게 된 것이죠. 자연스럽게 데이터베이스 쪽의 부하도 2대의 컴퓨터로 분리됐기 때문에 부하가 더 줄어드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사용자들이 또 많아지면 역시나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요? 보시는 것처럼 그럼 또 한 대의 컴퓨터를 구매하고 그 컴퓨터에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하고 그리고 그 설치한 데이터베이스에 요거죠. 자 이 설치한 데이터베이스에 어 슬레이브 2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사용자가 마스터 쪽으로 데이터를 인서트 어 딜리트 그리고 업데이트해서 수정을 했어요. 그러면 그 수정한 정보를 아주 빠른 속도로 슬레이브 1이 똑같이 카피해가고 그리고 여기 있는 슬레이브 2도 여기 있는 마스터의 정보를 똑같이 카피를 해가는 겁니다. 그럼 마스터가 바뀌면 빠른 속도로 슬레이브 1도 바뀌고 슬레이브 2도 바뀌는 상태인거죠. 자 그 상태에서 읽기 관련된 작업이 나오게 되면 읽기 관련된 작업이 필요하게 되면 여기 있는 슬레이브와 슬레이브 1에 커넥션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가고 그리고 슬레이브 2에도 커넥션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가는 겁니다. 그때 php쪽에서는 랜덤하게 한 번은 슬레이브 1에 데이터를 가져오고 한 번은 슬레이브 2에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을 통해서 읽기 쪽에서의 스케일을 키울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읽기를 이제 두 대의 컴퓨터가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장 빈번한 작업이 일어나는 부분은 읽기에요. 그리고 가장 부담스러운 작업도 실제로 읽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게시판을 보세요. 게시판을 보면 새로운 게시글을 올리는 사람이 많겠어요? 게시글을 읽는 사람이 많겠어요? 게시글을 읽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훨씬 더 많은 컴퓨팅 파워는 읽기 쪽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슬레이브 2개를 운영하는 것으로 우리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동작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체계가 다져진 다음부터는 이제부터 슬레이브는 슬레이브 1, 2 뿐만 아니라 그냥 3, 4, 5, 6 그냥 쭉 늘리기만 하면 그 늘린 만큼 우리 애플리케이션은 스케일이 커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걱정거리는 바로 이 마스터로 다시 보여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셀렉트 쪽 아무리 읽기 쪽 오퍼레이션이 읽기 쪽 작업이 많은 컴퓨팅 파워를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많아지고 데이터 입력이 점점 많아지면 결국에 마스터도 언젠가는 한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쉽게 해서 페이스북은 10억 명의 사용자들이 정말 엄청난 속도로 데이터를 추가하는데 그걸 한 대의 컴퓨터를 처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냐면 샤딩이라고 하는 걸 이용합니다. 샤딩은 뭐 쪼갠다 이런 뜻인데요. 어떻게 쪼개냐면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기존에 있었던 이 두 대의 컴퓨터에 각각 마스터 DB를 설치하고요. 하나의 마스터 서버에는 1번부터 100번 사이에 사용자들의 정보만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컴퓨터 또 다른 마스터에는 2000번부터 3000번 사이에 사용자의 정보만 저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쪼개서 저장을 하게 되면 하나의 마스터 안에 모든 사용자의 정보가 저장되지 않고 보시는 것처럼 1000명의 사용자의 정보만이 저장되기 때문에 저 마스터로 걸리는 부하가 줄어들겠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부하를 마스터의 부하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샤딩이라고 하는 전략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이고 복잡한 작업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고가 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만 결국에 스케일을 높이는 데 있어서는 이 샤딩이 반드시 필요한 순간이 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순간은 금방 오진 않으니까 처음부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 샤딩의 단계까지 오셨다면 분명히 이걸 잘할 수 있는 뭐랄까요 전문가를 여러분들이 영입할 수 있는 상태가 됐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저런 기법들이 필요한 순간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실 필요는 분명히 있겠죠. 자 그렇게 하면 우리는 또 샤딩과 같은 기법을 통해서 마스터 쪽도 계속해서 늘려갈 수 있겠죠. 컴퓨터를 그러면 이제 우리 데이터베이스 쪽은 스케일러빌리티를 확보한 겁니다. 즉 데이터가 많아지고 많은 요청이 늘어남에 따라서 컴퓨터를 그냥 늘리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많은 요청들을 다 처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우리 데이터베이스 쪽은 더 이상 신경 쓰지 맙시다. 자 그 다음에 이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고 앞에 있는 웹서버나 PHP가 데이터베이스보다 더 적은 일을 처리한다라고 일반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속자가 많아지면 하나의 컴퓨터로 웹서버를 감당하는 것도 힘들어지고 그리고 PHP를 감당하는 것도 힘들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자 그러면 웹서버나 PHP는 어떻게 스케일 아웃을 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면 웹서버나 PHP는 데이터베이스보다 훨씬 더 쉬워요.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처럼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랄까요 이 논리적인 일을 처리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PHP 쪽을 스케일 아웃 할 때는 새로운 컴퓨터를 하나 또 구입하고 이제 웹서버가 웹서버가 PHP와 관련된 일을 처리할 때 컴퓨터 7에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 7에 위치하고 있는 PHP에게 한번 요청을 보내고 그리고 컴퓨터 3에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 3에 있는 PHP에게 이번에는 보내고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요청을 해서 각각의 PHP 엔진들이 별도로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속해서 이를 처리하게 하면 금방 스케일 아웃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저기 있는 저 웹서버 역시도 사용자가 많아짐에 따라서 처리를 하는데 한계가 오겠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이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보세요. 이 데이터베이스에 여기 있는 이 데이터베이스에 분산을 해주는 분산처리를 해주는 주체는 누구였나요? 바로 여기 있는 이 PHP였죠. 여기 있는 이 PHP가 경우에 따라서 여기 있는 이 슬레이브에게도 요청을 보내고 마스터1에게도 보내고 마스터2에게도 요청을 보내 왔다라는 것이죠. 즉 이 PHP가 일종의 교통경찰 같은 역할을 해서 적절히 부하를 분산해주고 있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두 데이의 PHP는 누구에 의해서 부하분산이 됐나요? 바로 이 웹서버에 의해서 부하가 분산되고 있는 겁니다. 즉 웹서버가 한 번은 PHP 컴퓨터7의 PHP로 보내고 한 번은 컴퓨터3의 PHP로 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웹서버 역시도 우리가 스케일 아웃을 하게 되면 여러 데이의 웹서버가 생기게 될 건데 각각의 웹서버에게 적절히 부하를 분산해주는 누군가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누군가가 누구냐는 거죠. 우리가 지금 시간이 벌써 한 25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여기서 더 시간을 쭉 가는 것보다는 일단 수업을 끊고 이 웹서버의 부하분산은 어떻게 가능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또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